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익숙한 개혁 개정이 아닌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가져오신 성경을 그대로 참고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나누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새사슬에 묶인 채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메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의 첫째 추일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안티오크스 4세라는 가장 핍박을 심하게 했던 유대인들의 정결한 모든 문화를 무너뜨리고 돼지피를 신전에 바르는 등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딴 지명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명에서 세워진 교회는 가장 그리스도다운 교회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의 동네에서 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순간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영화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들은 성격이 뚜렷합니다. 선교회에 목숨을 건 교회들이 주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전주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작년 9월에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교회에 교회표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표하면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 배가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어떤 그런 이름들이 주를 이루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불편해야 선교한다. 교회가 불편해야 선교한다입니다. 자꾸 딴 마음을 먹지 않도록 다른 건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의 보상을 선교지에서 얻는 거죠. 선교지에서 영광을 경험하면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떤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지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오늘 12장을 통해 보여주는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가 결박당하고 쇠사슬을 묶은 채로 잠들었다가 천사가 깨워 일어나서 철문 밖으로 나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된 이 사건을 누가는 왜 기록했던 것일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제자 맞죠. 가장 많은 영광을 경험한 제자일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제자이기도 하죠. 또한 예수님에게 받은 여러 가지 분부의 명령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수제자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늘이 배려하신 거라면 당회장은 다 풀려나야 되겠죠. 오히려 당회장이 구속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른 이유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토께서 박해를 당하시고 붙잡히시고 신문당하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토의 사역의 가장 놀라운 영광의 하이라이트와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이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을 같이 보십시오.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기록되어 있던 첫 번째 이 헤롯 왕은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해서 도대체 이놈이 누구인가 헷갈리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헤롯을 기억합니다. 페르시아의 박사들 그때는 점성술을 보는 게 거의 지금의 천문학자와도 같은 수준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별만 보고도 먼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베들레임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의 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가 누구냐 그때 아이들을 두 살 아래에 싸그리다 유아 학살 사건을 일으켰던 희대의 악마 살인마와 같은 공권력에 그 사람이 바로 헤롯 그리고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생일선문날 바치게 했던 갈팡질팡하던 인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듣는 거는 좋아하고 변화되기는 원치 않았던 우유보단 했던 인간 자기 형의 아내를 갈취하여 세례 요한에게 지탄받아 그의 이야기를 불편하게 여겨 감옥에 가두었던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 그 사람도 헤롯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의 손자 헤롯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로 이 헤롯입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하는 짓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말 성경에는 박해하려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익숙한 개혁 성경에는 손을 들었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도록 폭력을 행사할 때 쓰는 단어이네요. 그리고 폭행했다는 단어이고 난폭하게 다루었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일 때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법한 걷어차고 주먹질을 하며 개처럼 끌고 나오는 제자들을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랑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2절 말씀에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할 때 이 칼로 죽였다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것처럼 그렇게 요즘 IS와 같은 극렬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신은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다는 말을 방언처럼 하면서 사람의 목을 잘라내는 참수형의 바로 그 참수형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세배대의 두 아들들 중에 하나였고 사도 요한과 함께 성격이 장난이 아니어서 천둥 번개의 아들 Son of Thunder라는 별명을 예수님께 얻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감당하지 못할 성격 불같은 조금만 뭐하면 확 일어나는 이러한 성격 파탄자와 같은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소의 그 야고보냐 확실하진 않습니다. 야고보소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설이 더 유력하죠. 어쨌거나 예수님의 사랑하는 두 제자였고 처음 베드로를 그 밤새도록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빈 배에 가득 물고기를 채워주셨던 날 베드로와 함께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목이 참수당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3절에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였을 때도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불편해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매를 맞으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는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로시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어야만 하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좋게 지내기를 원했고 헤로시 야고보의 죽음을 가져오고 베드로를 잡아들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배경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진 게 없는 것 같다 끝까지 풀어주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이댔고 그것은 로마에서는 채택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은 사람의 한 명의 이름만 적어놓자고 했을 때 모든 교회는 합의한 것처럼 빌라도의 이름만을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흔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그냥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그 얘기에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내가 황제에게 신처럼 여겨졌던 그 캐사르, 시저,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온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모욕주는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명예가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사형 온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헤롯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저들이 기뻐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세상도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들이 기뻐하니까 그냥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까지 잡아들였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누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리고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이제 공개 처형해야지 하고 추석 기간 같은 구정 기간 같은 그 기간을 넘어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에는 오히려 풀어주지 잡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싶어 냈지만 민심을 파악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무교절의 사람을 잡아들인단 말인가. 예수님조차도 6월절에는 특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 풀어주는 것 조건으로 예수님을 잡아들였고 누군가는 풀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강도 바라바였죠. 3절과 4절에 보면 무교절과 6월절이 두 개가 나오는데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을 6월절 바로 다음 날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에 매번 뒤져봐도 늘 항상 헷갈리죠. 우리는 추석과 구정을 절대 헷갈리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들은 거꾸로 우리의 절기를 헷갈리듯이 우리도 좀 헷갈립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붙잡혀 돌아가셨듯이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6월절에 붙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과 하나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5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당시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개의 새사슬에 묶인 채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잡힐 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그분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내가 멀쩡히 돌아다닐 때는 아무도 나에게 손을 대지 않더니 오늘은 이렇게 군사가 때를 지어왔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죠. 그리고 그 군사들의 한 명의 귀를 잘라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검을 그냥 집어넣어라. 검으로 이긴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6천명이나 더 는 천사를 한꺼번에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국군 통수권자이십니다. 별들이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한 군단이 내려오는데 그 당시 성경에 쓰여있는 군단은 6천명 정도에 해당하는 로마 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나는 내 칼을 칼집에서 꺼내지 않겠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로마 병정 6명이 돌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간지나는 사람들이었죠. 죽은 시체나 지키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군인을 하고 있나 기가 막힌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헤롯은 그것과 똑같은 것을 합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은 것도 모자라 그 사람이 자는 양옆에 군인들을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또 경비병을 세워놓기까지 할 정도로 왜 그러는 것일까요? 헤롯도 예수 크리스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닐까요?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베드로가 스스로 부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가둬 놓는 것처럼 헤롯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은 또 잡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빛이 비추더니 천사가 나타나 7절 말씀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합니다. 옆구리를 찔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옆구리를 찔렸습니까? 예수 크리스토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양옆에 있던 병사들의 다리를 먼저 꺾었습니다. 왜 다리를 꺾었을까요? 십자가에는 걸터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손목에 20cm 정도의 대못이 박혀 있는데 밑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들이마시기만 합니다. 안에 있던 모든 장기가 팽창하여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면 그들은 신경을 다 찢어내는 그 아픔을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감당하면서 몸을 일으켜 올라올 때 다리를 사용합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발목을 포개서 양쪽으로 하나씩 박았다고도 하고 두 발목을 겹쳐 한 번에 박았다고도 하는 십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달이나 살아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할 정도였고 아무 힘도 못 쓰는 그 시체와 같은 사람들은 새들이 눈알을 쪼아먹기도 하는 십자가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 날이었죠. 그날이 6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은 6시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유대인의 시계는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양옆에 있는 주 예수의 다리를 꺾었고 가운데 있던 예수의 다리를 꺾고자 병사가 다가갔는데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미 숨이 멎어 계셨었죠. 이는 그 뼈가 하나도 상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순간이라 대신에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그분의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피와 물이 그 병사의 얼굴에 쏟아지면서 그분의 최종 사인은 저혈증 쇼크사로 그렇게 부검에 표시가 되게 되시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말이 범상치 않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옆구리를 찔리신 뒤에 돌아가신 몸이 다시 한 번 더 모욕을 당하셨지만 이것은 나의 피다 받아 먹으라 하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까지 그 피를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님과는 달리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과는 달리 베드로는 옆구리가 찔려지고 나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는 살아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고통당했으니 너는 평안하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아팠으니 너는 회복되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나는 옆구리에 찔려 죽었지만 베드로야 너는 일어나라고요.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아이씨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필 옆구리를 찔러 그러면 예수님이 저 멀리 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신 게 머쓱해지는 겁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그의 손목에서 쇠사슬이 풀렸을 때 죽음의 쇠사슬을 끊고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옆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8절은 더합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허리띠도 풀고 신도 벗고 겉옷도 벗은 채로 붙잡혀 누워 있었던 겁니다. 속옷은 그대로 있었겠죠. 성경의 속옷은 이너웨어가 아니라 이게 속옷이라고 말씀드렸죠. 외투가 겉옷이고 셔츠와 바지는 속옷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벗길 수 있을 만한 것은 다 벗기고 그나마 이것까지 벗겨지지 않은 게 다행인가 싶은 모습으로 누워 있어요. 천사는 베드로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장면이 굳이 왜 들어갔을까? 이런 걸 성경이 왜 쓸까? 예수님과 같이 연상을 해보니 예수님은 계속 벗겨지셨습니다. 겉옷도 나누어주라고 하셨던 당신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예수의 겉옷을 제비 뽑기 했어요. 누가 가질까? 그리고 속옷도 다 벗겨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화를 보면 매듭이 너무 예쁘게 메어져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없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수가 매듭이 너무 고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에 예수님과 가장 닮았다고 얘기할 만한 십자가는 칠레에 불타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신 적 있습니까? 괴물 같아요. 소리 지르다가 멈춘 것처럼 생긴 빼짝 말른 새까만 사람이 십자가에서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하지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보았던 교회의 성화는 예수님 곱게 웨이브진 머리에 상처 하나 없는 맨들맨들한 얼굴 모공 하나 튀어나온 게 없는 깨끗한 얼굴에 헐리우드 배우 같아요. 각진 얼굴 오똑한 코 얼짱 각도로 피만 한 방울 다 엣지있게 흘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실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참한 예수님 예수님은 속옷까지 다 벗겨지셨습니다. 네이키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을 다 찔러 쪼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에 웬만한 죄수들은 똥, 오줌을 그대로 지릴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벌레들이 뜯어먹고 있을 그리고 온몸에는 똥과 오줌이 지린 그리고 벗겨진 살가죽과 튀어나온 뼈들 이미 로마의 장정들에게 대제사장의 하인들에게 얼굴을 수건에 씌인 채로 엄청 두드려 맞아서 방어할 수도 없어서 함몰된 뼈들과 다 뽑힌 어금니 이게 성경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이죠. 예수님 곱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벗겨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대신에 지금 베드로는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 겉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셨던 그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나오면서도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기 또 환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환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몽한 상태로 하늘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오늘 뭘 본 것 같아 뭘 본 것 같아 나무 두 개가 서 있었던 것 같아 그런 환상이 아니고요 어디 한 군데를 집중하여 지그시 바라보는 동사라고 했지요. 예언자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의 환상은 좀 이상합니다. 고넬료의 환상을 볼 때도 음식 보다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 기도하는데 자꾸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나오니까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죠. 예배가 좀 길어지면 주방에서 음식이 바로 냄새가 여기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하듯이 몽환 상태가 되는 환상 베드로의 환상은 항상 그런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 감옥에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절이 돼서야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때도 그랬어요. 고넬료 앞에서 내가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항상 늦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때그때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와 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화내는 분들이 있네요. 지금 내 삶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동시에 깨닫는 사람이면 당신이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깨닫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해노세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 속에서 이게 어떤 기대입니까? 베드로 너도 죽이겠다. 너도 예수처럼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모든 기대에서 당신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기대가 너는 살아라 내가 대신 죽었으니 저는 예전에 생활이 너무 어려울 때 아웃리치를 가야 되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와서 선교회 대표를 하고 있는 후배 선교사 역자가 형님 아버지께 맡기고 갑시다.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가 우리 일을 하게 하십시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힘을 얻게 해주었고 두려움이 많이 앞섰지만 하나님 부르신 대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생활에 대한 걱정 계속 이어지는 업무에 대한 걱정 내가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렇지도 않았던 일들 나 몰라라 하고 간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아버지를 하겠으니 아버지는 제 일을 해주십시오. 주님 두고 갑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다녀올 수 있었죠.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는 살아라 내가 죽었으니 베드로야 너는 일어나라 내가 쓰러졌으니 베드로야 너는 나가라 내가 갇혔으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누구에게 갔나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에 갔습니다. 12절에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그 마가보검의 저자 마가이면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다락방이 피자헛의 헛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회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공간이 이스라엘 집에는 다 있었죠. 주로 옥상도 평편하고 1층도 평편합니다. 거기에서 120명이나 모일 수 있을 만큼의 큰 저택을 소유한 부자 유학생 자녀의 집이 마가였죠.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집이 있을 때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죠. 기도하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손님들이 오시면 게스트하우스도 열어드리고 여기서 우리 대학 청년부도 기도하고 우리 순모임 하면 좋겠다. 그게 이사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더 좋은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왜 살아났는가 어떤 사람이 그가 일대 교황이어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예수님의 수제자여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마지막 부탁이 있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나 대신 먹여달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베드로는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쓰러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갇혀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베드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언가에 갇혀있습니다. 무언가에 묶여있고 무언가에 막혀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첩첩 산중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직 유효하다면 아직 주님 저와 만났던 그 뜨거운 순간이 거짓이 아니라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일어나 걷게 하시고 나를 망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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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